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119곳 가운데 18%인 21곳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되며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주군 간절곶 일대에 무허가 카페촌이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뒤로 한 채 경치 좋은 곳만 찾다 보니 사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맞이 명소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간절곶. 근린공원 구역인 이곳에 무허가 커피숍이 잇따라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생겨난 무허가 카페는 무려 30여 곳에 이릅니다. 해안가 언덕 위에 지어진 카페를 지탱하는 것은 파이프 몇 개가 고작이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카페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곳곳에 방치돼 있기도 하고 주변은 장맛비로 토사가 유출돼 붕괴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형성된 카페촌은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어 너울성 파도가 덮칠 경우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2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아름다운 해안선 3.6km도 업소형 대구와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개인 사회주의가 보니까 저희가 또 방지 처벌할 거면 행진 대회배출사에 따라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도 시간 보유하니까 또 하고 나면 또 생기고예. 천혜의 해맞이 명소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 지난 20일 노조원들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파업 중에 도박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던 지난 20일 동구의 한 식당. 현대자동차 노조원 5명이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판돈 830만 원을 걸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 노조대위원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4시간 부분 파업과 2시간 잔업 거부 투쟁을 하던 시간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도박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현대자동차 노조 현직 대위원과 조합원들이 도박판을 벌이다 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난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조 대위원 13명이 포함된 직원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같은 달 조합원 10명이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강력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또다시 도박 사건이 터지면서 노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 이른바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 유리문을 박살내고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돌진 김여사.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고는 차단기가 고장나 올라가지 않자 아예 밀어버리고 가버리는 차단기 김여사. 무려 4분 넘게 주차와 씨름하다. 보다 못한 남성 운전자가 10초 만에 해결해버리는 주차왕 김여사. 운전이 서툰 여성을 빗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김여사 동영상입니다. 시민들은 김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딴짓한다고 가지도 안 해요. 가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쳐다보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신호가 다 바뀌어 이만 이제 출발해.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많지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좀 놀라는데 그럴 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요. 똑같이 실수를 해도 여자라서 욕을 좀 많이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시면 기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은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이 서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율을 따져보면 오히려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1천 명씩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남성이 6건, 여성이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신호위반 사고와 중앙선 침범 사고가 3배나 많았고 교차로 통행규칙 위반 사고도 2배 더 많았습니다. 무작정 김여사로 낙인 찍기보다 서로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중구 성남동 자매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27살 김 모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진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 씨가 타고 달아난 검은색 모닝 승용차 번호와 인상착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김 씨의 승용차가 북구 강동 일대로 향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변 야상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동구와 북구 바닷가에서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조선해양축제의 메인 행사인 기바란배 콘테스트가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아이디어 콘테스트와 재활용품으로 만든 기바란배, 기바란배 레이싱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실력을 겨룹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북구 강동 해변도 오는 27일부터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27일부터 20일 동안 강동 해변에 바다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28일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강동 해변가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런던 올림픽을 맞아 울산 출신 스트라이커 최성건 선수의 활약상을 담은 작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최 선수는 64년 전인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 당시 멕시코아의 첫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며 올림픽 사상 첫 8강 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제1회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울산 예선이 모레 울산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3월 조성한 천억 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의 우선 투자 검토 대상자로 선정되고 최종 산발되면 투자와 창업 멘토링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희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제12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AS 부품과 R&D 제조 구매 경영 일반 등 전사에 걸쳐 디지털 경영 혁신을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는 내일 한국거래소에서 2분기 경영 실적과 상반기 기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하이스코는 하반기에도 현대차 북경 공장 가동에 따른 해외법인 매출과 냉연제품 판매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울산 본부는 올해 무역의 날 수출탑과 포상 신청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해당 수출탑 단위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업체나 관계자로 무역협회 홈페이지 난 무역협회 울산 본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무학의 좋은데이 대학생 기업 체험단은 해운대 등 지역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대학생 체험단은 다음 달 2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무학의 공장 견학 체험과 마케팅 리서치, 환경 보호 활동 등을 펼칩니다. 해마다 고온다습한 여름이면 불청객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여성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부끄럽다고 감추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가운데 하나가 무좀인데요. 무좀하면 남성들이 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여성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톱 무좀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 환자입니다. 하이힐과 스타킹 착용이 주 원인이지만 제대로 소독이 안 된 네일숍의 관리 도구가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일단 감염되면 손발톱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또 발톱이나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 환자들이 매니큐어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르거나 부끄러워 감추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무턱대고 약이나 연고제를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금물인데요. 자칫 화상이나 2차 세균 감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오셔서 진균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시면 고생하지 않고 깨끗하게 새로운 발톱이 납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발을 자주 씻고 잘 말리고 양말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무좀은 금방 재발하는데요. 완치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 100세 성경입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119곳 가운데 18%인 21곳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는 전체의 7%인 8곳으로 나타났으며 효문초와 문수초가 각각 7.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 이상인 과대학교는 7.6%인 9곳으로 구형초와 농서초가 각각 3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43대가량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이 줄어드는 주요 노선은 꽃바위에서 윤리까지 가는 1104번과 104번, 꽃바위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하는 127번 등입니다. 울산현대가 어제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2라운드 광주FC와의 경기에서 곽태희의 결승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울산현대는 전반 36분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마련양의 동점골과 후반 45분 터진 곽태희의 극적인 역전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전 승리로 울산은 승점 41점으로 5위에서 3위로 도약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